이렇게! 그럼 파도블빵이 진짜 무관성!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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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잡을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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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애가 좀 이상한지를 한다고? 가요!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! 하이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 오늘은 톱뚜껑 차돌박이 진짬뽕을 먹어볼게요! 차돌박이가 없는데? 만드는 방법은 딱히 없음! 진짬뽕 끓이다가 차돌박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? 오뚜기 광고를 기다립니다! 오늘은 간단하게 진짬뽕 두 개! 이렇게 차돌박이 1kg까지 준비했습니다! 건더기 스푸부터 놔주십니다! 오! 망했어요! 망했어요! 진짬뽕은 이 약간 불향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! 불에서 안 했는데도 불향이 나는 게 신기하다! 거울아 거울아!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주사병 같다고? 거울아 멘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! 왜요? 빨리 빨리! 추워요! 맛있는 거 사줄게요! 거울아 거울아!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주사병한 Professor 스네弦은 한 번만 더 채워야겠다! 통통비박이 ½刀 잘 먹겠습니다. 면이 익어가니까 가운데에 비랑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럼 파둘빵이 진짜 무완성. 자, 여러분도 한입 하세요. 와, 미쳤다 이거. 유성스프. 유성스프까지 났으니 이제 지대로 한 번 먹을게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차돌이 진짜 미쳤다. 와, 차돌이 진짜 미쳤다. 국물이 어떤 국물이냐면 진짜 그 짬뽕집에서 차돌 기름 완전 많이 나와서 갈칼한데 그 기름으로 부드러움을 잡아주는 그 맛 아세요 여러분? 국물이 어떤 국물이냐면 국물만 있어도 오늘 술자리는 끝났어 진짜 맛있네 김치, 차돌, 라면 이렇게 삼콤보 오 왔어 맛있다. 너무 맛있어! 와 이건 꼭 해드세요 여러분! 샤돌 넣은 진짬뽕 여기다가 파랑 양파 같은 거 넣으면 진짜 그냥 완전 고퀄리티 짬뽕 될 거 같아 국물이 엄청 진해! 근데요 계속 왜 제 손목에는 국물이 땋을까요? 왜 제 손목에는 국물이 닿을까요? 저의 손목이 엄청 진해! 사돌박이가 대박이라니까요! 이거? 사돌박이는 대박이라니까요! 사돌박이가 대박이다! 와 여기 건져도 건져도 고기야 너무 행복해 순대꽃밥집 가면 건더기 반 구물반이 기분 좋잖아요 지금 그 기분이에요 내가 왜 진멍짬뽕을 왜 두 개 끓였냐면은 보통 다른 라면은 한 개가 다섯 개인데 얘는 한 개가 네 개인 거예요 그럼 좀 뭔가 억울하잖아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두 개 샀지 자돌박이 진짜 맛있다 와 자돌박이 진짜 맛있다 와 으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덥죠? 자 이렇게 오늘 진짬뽕 두 팩과 차돌박이 1kg 이렇게 차돌 진짬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켜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걸로 만나요 안녕 아까 삼겹살 먹었을 때 배 안 불렀는데 이제 좀 배부르네요 왜 이렇게 말랐냐고? 나 안 말랐어 나 완전 살 많아 봐봐요 살 많지? 아이스크림을 라면보다 많이 씹어 드신다고요? 아 차가워 머리가 띵 머리가 띵 안 해보렴 저거요? 저거 비상식냐 그 다음 주에 만나요 쪼개가 고참한